국악의 세계화를 꿈꾸는 KBS 국악관연악단이 울산을 찾아옵니다.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이번 공연은 국악명창 김영임, 국민소리꾼 박애리, 국악계 황태자 남상일, 그리고 울산이 낳은 고품격 테너 조민웅, 떠오르는 국악아이콘 정유정이 생생한 음악과 묵직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울산공업축제를 기념하는 KBS 국악관연악단의 감상음악회 울산공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KBS 국악관연악단의 감상음악회로 제거 국악관연악단의 감상음악ridul이 국악관연악단의 감상음악 감사합니다.